제가 예전에 쓰던 신다이아 거기에 지금 이걸 달아봤거든요 지금 댓글에 제 손잡이를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번거로우니까 이런 보조 손잡이를 많이 문의 주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걸 달아 썼었거든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달아 썼었는데 너무 싼 걸 사서 그런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후로는 그걸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보조 손잡이 중에서는 디월트 이게 좀 강해 보였어요 딱 봐도 강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로 조이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지금 장착했거든요 장착은 쉽습니다 샤프트 여기를 빼서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벌려서 제일 얇은 부분 있죠 여기 그냥 끼워서 지금 고정을 시켰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유격이 없어요 뭐랄까 딱 샤프트가 일체화 돼서 움직입니다 딱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머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동 흡수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딱 진동 흡수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동 흡수가 되니까 손에 피로는 덜 할 것 같아요 이게 떨림을 잡아 줄 거니까 대신에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게 더 좋겠지만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뭐 알리나 이런 데 천원에 파는 거 천육백에 파는 거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 여기가 유격이 있어서 유격이라든지 진동 흡수때문에 원래 로터리 해머형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근데 가볍게 쓰실 거면 요거 사서 그냥 끼워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단단하게 조여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살짝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이건 움직이잖아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두께가 얇아서 상대적으로 덜 조이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조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이는데 여기에 진동을 잡아 주게 이렇게 돼 있고 나사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 나사를 끼워서 이제 조이는 건데 여기 안에 뭔가 끼워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 그냥 확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우기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여기에 뭔가 사이에 더 넣고 싶은데 더 넣으면 좀 단단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연구가 된다면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철판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단단하게 왜냐면 이게 좀 벌어져 있어야 단단히 조아져야 지금 조여지기 전에 이게 붙어 버려 그래서 더 좋을 수가 없다 뭐 한 가지 방법이라면 여기를 커팅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를 커팅 여기 커팅 들어가서 더 조울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 이게 제일 쉽겠다 뭘 꽂지 말고 혹시나 이 손잡이를 사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다 뭘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커팅을 하세요 여기를 이만큼 여기 5mm 여기 5mm 아니면 여기 1cm나 커팅을 하면 그만큼 더 조울 수 있거든요 그럼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단하게 근데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여기가 진동 흡수때문에 움직여요 요 부분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손잡이에 마감은 되게 좋다 이제 예초기가 디올트가 됩니다 어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는 써보진 않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진짜 허접한 1600원짜리인가 2000원 안되는 보조 손잡이를 사서 썼을 때는 진짜 못쓰게 하더라 부러질 거 하더라 그래서 제가 달았다가 몇 번 테스트해 보고 바로 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달았었는데 그래도 편하게 달려면은 보조 손잡이 많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 손잡이 중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걸 제가 사서 테스트 해봤어요 이거는 배송비 포함 14,000원 제품 가격이 11,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 있어 가지고 해서 14,000원에 간단하게 사서 샤프트에 끼워서 여기 커팅만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커팅하고 조우면 단단하게 조여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디올트 엔진 유튜브 쓰세요 이제 모두 디올트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영상이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